자 지금 진행할 게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제가 약 5일 전에 이 게임을 했다가 전립선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걸! 보이루! 보이루! 여섯시다 이 씹새끼야! 깼다!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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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! 저 거짓말을 지려버렸어요 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무서움을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부탁드릴게요 이 게임을 했다가 여러분 제 전립선이 터졌습니다 저 요실근 걸렸어요 터진 김에 계속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가 있는데 난 지금 보니까 프레드의 피자 가게인데 난 정말 의문이야 아니 주인공새끼 대체 왜 퇴근을 안하고 퇴근을 안하고 대체 왜? 피자 가게 계속 있는거지? 뭐 때문에? 아니 뭐 때문에? 뭐야 이거 하나도 한 번 덮잖아 뭐야 오프닝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아아아 뭐야 오프닝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? 아 오버웩션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존나 별로네 도작 한 번 해야겠는데? 야 나 스탠디야 전화 놀란 척 한 번 가자 뭐야 이제 바로 켜지네? 놀란.. 야 놀란 척 할 겨률이 없다 지금 헬프 원티드 그랜드 리 오프닝 벤티즈 비저리아 기븐 라이프 캄 비 아파트 업 더 뉴 페이스 업 프레디 야 놀란 척 하기도 힘들다 야 이거네 씨 어우 씨 어우 어우 씨발 내가 꼴 보고 놀랬네 씨 와 프레디 피자까지 보다 내 얼굴이 무서워서 싫어하냐 워 어? 또 전화 왔어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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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졌어 아니 어려워졌잖아 이거 어디로 오는 거야 왼쪽 오른쪽 자 일단은 캠 볼게 캠 9 11 아아 여기에 있는 애들이구나 아하 배터리 지금 마땅 오케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정면 가운데도 봐야되고 이것도 6시까지 버티는 거겠죠 자 뭐 눌을 수 있는 거 볼게요 클릭해서 오르골? 오르골? 어디? 2시거든요 이제 캠 볼게요 캠 캠 11시에서 워 어? 아 이거 어어 아아아아 아 누르고 있는 거구나 아 진짜 거짓말이죠 여러분 여어가 더 무서워요 됐어요 풀겠습니다 이제 자 오르골 캐서 눌러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야 9번 야 여기 곰돌이랑 이 새끼들 있었잖아 야 2명 다 어디갔냐 잠깐만 찾아 6번 2번 4번 7번 5번 한 명 여기 왔죠 어? 잠깐만 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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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루 10색 너 언제 여기까지 왔냐?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? 이거 쓰고 있으면 되나? 쓰고 있으면 되나? 뭐 이 스테이크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뭐지? 라이트 그냥 지나갔는데 보이루라고 지나갔는데? 자 보르골 돌릴 시간 다시 돌릴게요 일단 넷이 오! 자 일단은 앞에 있으니까 인형탈 쓰고 있으면 아아 이게 인형이 오면은 인형탈 써가지고 친구인척 토모다치인척 해야되네 토모다치인척 이거 돼지는거 아냐? 야야야야야 지금 깜빡거리고 있어 에모.. 아 다시 쓸게 에모품이 4단계 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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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숨막혀 좀 가라 개새끼야 자 아 안갔냐? 일단 뭔지 모르니까 모르면은 보르골 마구마구 돌려버리기 채팅창 운수 미쳐버리기 거의 공원에 여러분들 할아버지를 장기 운수보다 더 심해버리기 이 운수 미쳐버리기 아 존나 알받네 어 잠깐만 어? 일단 요쓰끼임 우어억 일단 예습 한번이란 생각해 예습 예습이라 생각해 존나 어이없네 게임 아 얘야 예습 예습 존나 깜놀했네 존나 깜놀해버렸네 아 존나 기분 나쁘네 라이트 라이트 얘네들이 움직이자 캠 봉구버리는 새끼들 이 새끼들 자 오리새끼 그리고 곰돌이새끼 두명이네요 아니 야 왠지 나 이거 뭐 시험지에 마킹해야될거 같애 1번에 3번 3번에 5번 어 4번에 2번 요 시발 이거 판 번호 틀리면 싸대기 존나 맞는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화력이 너무 쎄 잠깐만요 볼게요 야 이 진지충들아 프로방송이니 예습 안했겠냐 좀 조용히 하고 봐라 아 미안한데 방송 키기 전에 산게임이여가지고 나 솔직히 몰라 나 너무 과대표 까지마라 알았지 어 너무 과대표 까지마 나 방송산거란 말이야 개새끼여 부담스럽다구 자 오르골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돌려볼까요 보르골 만땅 채워져있어 채워져있어요 컨트롤러로서 정면 정면에는 상관없어 내가 봤을때는 그니까 내가 보기에는 인형새끼들이 여기로 튀어 들어오는건데 아 케배드들 미칠수 있구나 요런식으로 아 말 존나 많다 근데 얘 와우 아직 아무도 안 움직였어 인형 죽은거 3번 1번 5번 6번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이상무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인형귀신데 자 동태파악정 자 옹달샘의 유상무 어? 개꿀잼 어 시발 자 일단은 어 어 분위기 갑분싸 일단 여러분들 12번 10번 7번 아 이새끼 아니야 4번 이새끼 귀신이? 야 귀신치고 너무 커있잖아 야 어디갔어 3시 11시 9시 8시 3시 5시 야 그렇다면 보이르 보이르 이새끼는 안죽이다 어떻게 해야되지? 정면에는 상관없어요 정면에 상관없어 뭔지 모를텐데 MOPP 4단계 아 보르골 아 호르골 아 까먹었네 지게밥주는거 아 일단 보르골 보이 어 컸다 자 4시 다시한번 확인 9시 아무도 없죠? 1단계라 쉬운건가? 이새끼 여기 한명 발견 파란 괴물 발견 캠 5번 일단 한명 왼쪽까지 캠 1번까지 왔어 그럼 남은 놈이 하나가 있는데 공두리새기 그렇다면 이 새끼는 선발 전면에 보이르 어 상관없어요 자 보이르 MOPP 4단계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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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줄 알았지 보이르 만국 공통어 어 가스 보르골 왜 돌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돌려야 돼 왜 돌려야 되는지 나 아직도 이해 못했어 아 게임 이해도를 진짜 이해도가 제로인 당신은 정말 도덕책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크리스 진짜 존나 무섭네 야 게임만 어려워지고 솔직히 갑독치만 존나 심하다 갑독치만 존나 심해가지고 신장 떨어질거 같네 갑독치가 아닌 꼬독치네 역시 대물 아... 복뭍네